제약사 존슨앤잔슨은 계열사 얀센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 효과가 강력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존슨앤잔슨은 얀센 백신을 1차로 맞고 2개월 뒤 한 차례 더 맞으면 예방 효과가 94%까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중증에 대한 예방은 100% 효과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. 얀센 백신은 1회 투여만으로 접종이 완료되고 그 예방 효과는 66% 정도로 알려져 왔습니다. 존슨앤잔슨은 또 부스터샷 접종 이후의 항체 수준도 1회 접종 때보다 4배에서 6배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. 부스터샷의 부작용은 1차 접종 때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AP통신은 존슨앤잔슨의 이번 발표가 18세에서 55세 사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초기 연구 결과라며 동료평가를 아직 거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. 존슨앤잔슨은 현재 미식품의약국 FDA, 유럽의약품청 EMA 등과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 여부와 대상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 T2C B2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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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1C